안녕하세요 여섯시 네덕입니다 아이고 예뻐라 오늘은 저희 집에서 여러 개를 합식을 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제 합식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렇게 한 포트씩 키우는 것도 너무 귀엽고 예쁘구요 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제 심어서 오글오글하게 모여있는 아이들 보면 또 기분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사실 그 전에 제가 이렇게 합식을 해서 키웠던 아이들이 올 여름에 많이 좀 빨빠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키웠던 아이들은 많이는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올해 제가 이 가을에 또 합식을 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네 한자리에 모여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합식을 했던 티피에요 네 티피가 이제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정말 잘 크더라구요 네 병도 거의 없고 음 아주 그냥 네 막 성장하는 게 엄청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은은하게 이렇게 물도 들고 또 건강하게 아주 잘 크는 아주 고마운 국민다육 아이들이어서 제가 요거는 이제 큰 맘먹고 한판을 합식을 했던 아이구요 이 옆에 있는 아이는 화월야입니다 화월야도 정말 대표적인 국민다육이 중에 하나이죠 요 아이는 제가 이제 합식을 한지 1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올 여름에 장마도 굉장히 길었는데 하나도 무름병도 안 오고 다 너무 건강하게 목대 잘 조금씩 세워 주면서 너무 잘 크고 있어요 이 화월야는 워낙 이제 로제트가 기본적으로 조금 컸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지금 네 여덟 포트 네 여덟 개를 지금 한꺼번에 심어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네 자구도 올라와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화월야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샀거든요 요거 제가 한 포트에 천원씩 샀었던 아이들을 이렇게 합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잘 크고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물이 들지는 않지만 요렇게 물이 들기 시작하면 잎의 가장자리부터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주 참 예쁜 아이들이랍니다 네 너무 예쁘지요 요 아이가 진짜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참 네 고마운 아이들 그래서 저는 이런 화월야로도 합식을 음 해보시는 거 추천해 드려요 제가 해보니까 요건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요건 이제 청옥금 인데요 이 청옥금도 제가 굉장히 저렴하게 사가지고 왔던 아이를 제가 한 세 포트 한 네 포트 정도 네 합식을 해서 키우는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 얼굴이 너무 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너무 짱짱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어서 저는 뭐 청옥이나 홍옥 같은 아이들은 이렇게 음 합식을 해서 키워 보셔도 너무 괜찮은 아이들인 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줄기가 늘어지기도 하고 줄기가 이렇게 뻗어 나가는 아이들이어서 여러 포트를 심어도 충분히 이렇게 통풍이 가능하고 예 이렇게 햇빛을 볼 수 있는 자리들을 스스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도 너무 괜찮고 음 요거는 이제 네 제가 올 가을에 그지요 얼마 안 있었던 것 같아요 베이비 핑거를 제가 음 여섯 포트 네 여섯 포트를 제가 이거 합식을 한 아이들이거든요 워낙 어 묵둥이 아이들을 제가 이제 사가지고 와서 너무 예쁘게 네 합식을 했습니다 요 베이비 핑거로도 굉장히 합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 너무 귀엽죠 네 아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예 요것도 합식을 해가지고 요즘에 아주 제가 힐링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이제 하월시아 수 입니다 저는 이제 뭐 자보 하월시아 수 그리고 하월시아 종류들을 좀 여러 개를 키우고 있는데 어 은근히 요런 아이들이 그 새끼 자구를 정말 잘 내거든요 그래서 어 뭐 제가 요거는 이제 두 포트를 네 합식을 했던 아이들인데 지금 영역이 엄청 많이 넓어졌어요 조만간에 요 아이들은 제가 다시 분갈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더 넓은 분에 그래서 너무 진짜 잘 크고 있어요 너무 풍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잘 크고 있죠 아유 진짜 너무 예쁩니다 요렇게 한 포트가 있는 아이들도 예쁜데요 요렇게 새끼들을 요렇게 진짜 많이 내거든요 은근히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는 고런 아이들이어서 아 이거 진짜 저는 너무 추천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예 물이 드는 아이들은 아니지만 어 그냥 사계절 내내 소나무처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어서 아유 저는 진짜 예쁘게 하월시아는 제가 키우고 있고요 요 아이는 내 레드베리 제가 열 포트 열 포트를 지금 합식한 아이예요 요거 제가 이제 몇 포트 사서 합식을 하고 싶다고 이게 농장에서 샀을 때 어 그 사장님이 제가 이제 한 네 다섯 포트 이렇게 골랐을 때 아이고 그거 가지고는 어 합식하면 예쁘지 않다고 한 열 개 정도는 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 가지고 열 개를 사 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얼마 안 되더라고요 털어보니까 그래서 열 포트를 네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아 세상에 진짜 보고만 있어도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네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한샘꽃농원에 갔을 때 네 이거 선물 받았던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뭐 여러가지 막 라울도 사고 막 이것저것 사고 또 농장도 또 소개해 드리니까 이거 선물해 주시겠다고 요거를 딱 골라서 요 이렇게 돌화분에다가 즉석에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합식을 해 주셨던 건데 집에 와서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 살짝 제가 물을 한번 줬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물 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꽃처럼 너무 예쁘죠 예 요거는 이제 어 취설송이에요 취설송 그래서 음 이게 이제 막 털이 나오면서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거든요 지금이 사실 제일 예쁠 때인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자라는데 아 땅에 붙어 있을 때가 요런 아이들은 더 예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혹시라도 아 예쁘게 이렇게 취설송 앵취설 이런 거 키우고 있는 분들은요 6시 내다역 밴드에 여러분들의 예쁜 아이들도 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네 합식을 한 아이들을 오늘 이제 좀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자주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 요렇게 다닥다닥 오밀조밀하게 합식을 해야 될 아이들은 음 좀 봄에 분갈이 하는 것보다는 날씨가 좀 선선한 가을에 분갈이 해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제 봄에 합식하면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사실 이렇게 모여 있는 아이들이 통풍이 안 돼서 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가을은 통풍도 잘 되고 날씨도 너무 선선하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좀 모여 있는 아이들이 어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겨울도 지내고 봄도 지내고 여름이 이제 다가오면 이미 이제 그때는 조금씩 자라 있어서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여름에는 자리도 잡고 또 튼튼해지고 또 통풍이 될 만한 공간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네 가을에 추천을 합니다 합식하면 굉장히 건강해요 어 이 화월야도 제가 처음에 합식을 할 때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아이들인데 어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목대도 만들어지고 어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공간이 넓어졌거든요 이러면 이제 통풍하는데도 또 햇빛을 받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괜찮습니다 요렇게 목대가 요렇게 올라오면서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아 네 건강하게 잘 키울 수가 있어요 네 어 진짜 너무너무 예쁘네요 밥을 안 먹어도 요런 아이들 보고 있으면 그냥 네 배가 부르지요 네 오늘은 요렇게 저희 집에서 합식해가지고 예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 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개 합식해가지고 키우는 아이들 많은데요 제가 또 종종 영상에 담아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우리 짜자님들 감사합니다 6시 4달은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짜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.